오늘은 당뇨병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당뇨병 많이 힘드시죠? 식단관리, 운동, 약물 복용까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으로 만든 물을 하루 한두 잔씩만 마셔도 혈당이 싹 정상이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것의 놀라운 효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뇨 관리가 한결 쉬워질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언급한 그것이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귀리로 만든 귀리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귀리로 만든 차가 바로 당뇨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귀리차가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시죠? 귀리차에는 어떤 마법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에 혈당 조절에 탁월한 것인지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귀리차 만드는 방법부터 같이 먹으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귀리가 왜 당뇨병 관리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귀리의 당뇨 비밀병기죠.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섬유질의 일정으로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바로 당뇨병 인생역전 아이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귀리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곡물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1-2% 정도인데 반해 귀리에는 무려 5-7%나 된다고 해요. 비교해보면 보리의 2배, 밀의 5배 이상인데요. 쌀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니 귀리가 당뇨의 특혜약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귀리는 당뇨에 좋은 통곡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7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40명에게 12주간 귀리를 하루 100g씩 섭취하게 했더니 식후혈당은 물론 당화혈색소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귀리를 섭취했더니 공복혈당, 중성지방은 물론 체중과 허리둘레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귀리는 당뇨 관리에 으뜸가는 식품이라는 게 여러 연구로 입증되고 있어요. 여기에 귀리를 편하게 차로 마실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당뇨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 아닐까요? 자 이제 귀리를 차로 만들면 당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여러분, 귀리차의 마법 같은 비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귀리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베타글루칸이 물에 우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뜨거운 물에 귀리를 우려내면 귀리의 세포벽이 열리면서 베타글루칸이 차 속으로 풀려나오게 되죠. 그래서 귀리차 한 잔에는 베타글루칸이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출된 베타글루칸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식사 전에 귀리차를 마시면 식후혈당 상승을 현재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전북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식사 30분 전에 귀리차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혈당이 20% 이상 낮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귀리차를 꾸준히 마신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귀리차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당뇨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 전에 귀리차 한 잔으로 혈당을 잡을 수 있다니 당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리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리차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궁금하시죠? 귀리차 만드는 방법과 귀리차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귀리차, 어렵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쉽답니다. 귀리차를 만들 때는 통귀리를 사용해도 좋지만, 압착귀리나 스틸컷 귀리를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압착귀리는 귀리를 눌러서 얇게 만든 것이고, 스틸컷 귀리는 귀리를 두세 번 정도 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공된 귀리는 물에 더 잘 우러나오거든요. 먼저 귀리를 프라이팬에 볶아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다 보면 어느새 노릇노릇 예쁜 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볶은 귀리 1컵, 그러니까 약 80g 정도를 냄비에 넣고, 물 4컵, 1리터를 부어주세요. 이제 센 불에서 끓으면 중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귀리로 만든 물은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귀리차를 만들고 남은 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요. 남은 귀리에도 여전히 유용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남은 귀리를 바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귀리가 상하거나 변질되면 안 되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귀리를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냉동실에서는 한두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보관한 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물이나 우유를 더 부어서 고소하고 담백한 귀리죽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압착귀리나 스틸컷 귀리로 만든 귀리죽은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물론 당뇨 관리에도 최고입니다. 또 샐러드나 요거트에 토핑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은 귀리를 버리지 않고 요리에 활용하면, 영양분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메뉴도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특히 압착귀리나 스틸컷 귀리는 식감도 좋고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게다가 귀리에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귀리차 만드는 법도 알고, 남은 귀리 보관법과 활용법도 알았으니 실천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귀리차 마시는 타이밍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귀리차를 언제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귀리차와 찰떡궁합인 식품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마시는 게 혈당 안정에 가장 좋을까요? 혹시 식사 직후에 마셔야 할 것 같나요? 아니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식사 10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사 전에 귀리차를 마시면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식사와 함께 들어온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혈당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특히 아침 공복 시에 귀리차를 마시는 것은 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긴 밤동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 식사로 들어온 음식을 빠르게 없애하려고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식사 전에 귀리차를 마시면 이런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특별한 팁이 있는데요. 귀리차에 몇 가지 식품들을 더하면 혈당 조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먼저 계피인데요. 계피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차에 계피가루를 티스푼으로 4분의 1스푼 넣어 마시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귀리와 계피의 은은한 향이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또 하나의 귀리차 단짝식품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마그네슘 등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귀리차와 함께 아몬드 한 줌을 곁들이면 혈당도 관리하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귀리차와 아몬드 이거야말로 환상의 조합 아닐까요? 이렇게 귀리차는 식사 전, 특히 아침 공복 시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계피나 아몬드를 더하면 귀리차의 효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전 귀리차 한 잔으로 혈당 관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잠깐! 귀리차도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해요. 물론 개인마다 적당량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해야 하죠. 그리고 혹시 귀리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귀리차의 장점은 많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자 오늘 귀리차에 대해 엄청 많은 얘기를 나눴죠. 정리하자면 귀리차는 식후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주는 등 당뇨 관리에 최고예요. 이 모든 게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덕분이죠. 그리고 귀리차는 아침마다 공복에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남은 귀리로 귀리죽이나 샐러드를 만들면 쓰레기 없이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뇨 관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리차처럼 작지만 강한 도움들이 당당하게 당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귀리차와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